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곰준씨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어요? 하늘만 선 딱만큼 오늘도 날씨가 좋다 음 나이스 나이스 봄준씨 네? 봄준씨 여기 뮤직 제 생각에 굉장히 강한 ethical potential 이 랩이 뮤직은 오늘의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따끈지? 따끈! 이거 타퇴한거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의 요리는 뭔가요? 저도 몰라요 차돌박이랑 된장찌개 하려고요 이건 쌀떨물이에요 이걸로요? 국을 하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끝 끝인가요? 네 어? 나올래요? 어디가세요? 수진씨? 색칠 어디요? 색칠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저거 맛있어 뭐? 이거 이거 이거? 노 노 빨리 골라 여기야? 이거 여기 잘가 계란 잘가 안녕 내일 봐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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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준씨 뭐하세요? 또 커피 마시네요 또 커피 마셔요 절찬 상영주? 유조광고 아닙니다 상영주는 영화잖아 절찬 상영주 오늘은 뭐 할 거예요? 레슨 저는 레슨인데 떨리시나요? 네 떨려요 왜요? 저는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떨립니다 그런가요? 알겠어요 We use this open structure when solo is high yeah, it's high to make more power if you got a warm player who's playing very loud when you stay in this range, you don't hear you yeah so if he plays and then you can go home 제게 룩빠 제게 룩빠 할 수 있어도지 레슨 받는 게 뭐가 좋은다고 무분대가 무서운 것도 아니잖아 몇 분 남았지? 5분 남았다 이제 룩빠 이제 룩빠 이제 룩빠 이제 몇시지? 51분 이제 룩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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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룩빠 이제 룩빠 이제 룩빠 이제 룩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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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세요? 룩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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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끓인다 아 귤 갖고 실험하세요? 얼굴 가도 그렇게까지 먹어야 돼? 실업 그럼 우리 범준이랑 귤 먹는 거 보면 경악하겠네 안녕하세요 어디가세요? 이거 완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초딩이 하는거 짠 뿌듯해? 이거 범준이 오빠 범준이 이건데 이거 마이노 마이노가 좋아하겠다 마이노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마이노 it's you 갑자기 왜? 갑자기 왜? 이쁘게 맛있어요? 네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 진짜 잘 먹는다 고마워 아아 좀 살살 해봐 완전 쓰게 봐 오빠 잠깐만 여기 라인을 잡고 한 번 밀어 여기까지 밀어 나머지 다 밀어 여기요? 확실해요? 너무 많지 않아요? 잠깐만 많은가? 고마워 잠시 고마워 고마워 감사합니다.